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이어서 가야죠 1부에 이어서 2부도 갑니다 1부 시간에는 고블린 소글만 털었죠 새벽까지 저번에 오크 잡고 위에서 오크 한번 더 잡은 다음에 고블린을 만난 것 같네요 결론은 1부에서는 고블린만 털었습니다 여기 파밍도 안했어요? 좋은거 없니? 오 이런것도 있어 난 화살을 한번도 만들어본적이 없는데 이거 합성하면 합쳐지냐? 궁금하네요 화살 앞은 많아 화살대가 없잖아 화살대가 없잖아 화살... 이게 화살총만 있는거 아니야? 화살대가 많나 그러면? 어 됐구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안차려 오늘 통 가져가자 뭔가 함정있을지도 모르니까 나 이게 이렇게 어두운 맵은 좀 싫거든요 잘 안보여서 뭐야 얘 붕괴 마법에 걸린 광부? 광부들이 마법에 걸렸네 잘린 아 그 정화사제 애들이 했나봐 음 일단은 뭐 여기 밑에 있는거지? 마카... 마카스... 미카스... 얘... 얘 아내가 세일을 주겠다 야 아... 누구냐? 고블린 놈들은 테네브리움에 면역이 있는거야 고블린 놈들은 테네브리움에 면역이 있는거야 아 이게 테네브리움이 저런거구나 테네브리움 저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딜로 맞으면 굉장히 아플거에요 당신 도시의 오크들이 왔다고 했죠 아 일찍에 갱신됐죠 지형과 교도에 대해서 대문 들어줍니다 아 일찍에 갱신됐다 아 일찍에 갱신됐다 허... 빨리 가세요 숲은 내가 다 털었으니까 돌아가시구요 어... 새로운 지팡이 한번 쓰자야 그래서 불이 광산인데 기름이 설마 많겠어 지들도 살아야 되는데 보고 일단 꺼내주고요 네비용 지팡이를 갖아놨기 때문에 이걸로 교체를 해두죠 일단은 쟤가 남편 아닐까? 아내? 가서 물어보자 내가 구한 사람이 당신의 잠깐만요 전진 이겨내겠어 좋아 못 간다고 웃기고 있네 자 실버글랜 가서 피라미드를 아예 못쓰는거야? 어떤 사람을 가보실 수 있어? 갔다 오자 그리고 두루마리가 좀 필요할 것 같던데 소환 두루마리가 특히 있다는 걸 제쳐두고 불이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고쳐놔야 되나? 내가 고여온 사람이 당신의 남편인가요? 혹시 사이거냐? 하우고 계속 구입할 수 있을 거야! 저igation 할 수 있는 것도. 아이안이 어려울게 야, 어색, 하우고 가족 있다고 하는 거죠? 하아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이야, 아뇨, 좀 애매해. 속으면 안 돼. 아프다, 그 짓이야. 못 끼고 있니? 음.. 찌르기 좋다야 내 생각에 독은 필요할 거.. 독.. 매혹 화살이 제일 좋고 약간 이제.. 필요한 게 좀 있는데.. 좀 애매하다 너 아이템이.. 독주왕 자물쇠 따기.. 부추도 그렇게 센 게 없어 엄청나게 쎄고 그런 것도 없고 어떤 장비를 판매를 좀 하고요 아.. 너 식별이 났구나? 그렇네.. 수리가 안 되는 대신 식별이 났네.. 불지판이가 두 개죠? 하나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아 이거 좋다.. 바꿔 하자 뚝배기 교체할 때 바꿔주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만 해서 돈으로 받고요 아예 좀 사가겠습니다 부활 두루마리라던가 좀 많이 썼으니까 앞으로 좀 힘들어서 많이 쓰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번 판에서도 그냥 어그치로 싸웠다가 막 쓰고 그랬으니까 솔직히 내가 진영 활용해서 통 가져오면은 문제없이 깰 것 같긴 한데 통을 가지러 가자 몇 개 있어 통을 세 개는 가져올 수 있네 일단 가서 법사.. 상현한테 가서 내놓으시고요 의지력을 준다고? 너무 좋은데 이거? 근데 의지력이 맥수치 이상까지 올라가나? 맥수치까지 올린 적은 없지만 식별해 100원 올랐네? 여기 불편하냐? 자 올리고 검 네 받아주고요 돈 왜 저렇게 많아지네? 세 개 봤고요 소모형으로 쓸만한 게 별로 없다 의외로 어 갈아입는 용도고 저거는 저것도 갈아입는 용도고 방어구도 뭘 썩? 이것도 갈아입는 용도고 뭘 갈아입을 게 이렇게 많냐? 돈 맞춰서 구매해 부활은 있어야지 부활은 내가 퍽을 안찍어도 아 재능을 안찍어도 충분히 제 몫스라는 굉장히 좋은 능력이니까 회사에 가고요 음식이라도 사가고 싶은데 잠자리가 정 없으면은 일단 넘어가자 어떻게 해요 강산을 아직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 감이 안 오네요 솔직히 말해서 책 왜 달아있냐? 내가 회복하고 끄지 않았나? 음 일단은 싸이실의 북쪽 출입문으로 가서 독을 두고 어 언데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독을 두고 불만 해소해 가겠습니다 얘 언니? 아 얘가 아니구나 너는 뭐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물 물통 필요할 것 같아 생각엔 물통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 많이 나올 것 같다 자 저렇게 그리고 이제 광산으로 갑니다 이 맵의 루클라 숲의 메인이 광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루클라 자체에서 이제 광산이 분류가 돼 있죠? 빨리 이동해서 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교도단 사실은 죽어 있는데? 예전에 얘네가 조정한게 아닌가? 참 광부는 그냥 해골이야 지금 저기 뭐 할말이 있나요? 그 스텔레틴이 그 스텔레틴이 그냥 그 루클을 그 같은 그 같은 1,000여절의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 강산 열심히 캐세요 0.4밖에 안 대부기이라 이거? 철판 조각인데? 와 여기 불있다 어 아 너가 드렉시스구나 내가 구해줄까? 너 그나마 대화가 통하니까 어 와 너는 이런 식으로 돼있구나 얼굴이 그냥 고블린은 다 누나 하나 하나밖에 없어 끝 난 정학교도단이 아니야 어 여기 같이 있는 거야 아 아 야 너 맘에 든다 디자인이 뭔가 야 동료 안 할래? 노예라도 상관 없는데 약간 대화가 잘 안 통하는데 야 되게 불 많다 못 여냐 이거? 아 6레벨 잘못 쓰냐? 그러면은 못 딸 정도 아니네 이 게임 진행하면서 따게 되겠다 순차적으로 약간 성공적인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야 뭐야 데스나이트? 혼자서 덤빈다고요? 15레벨이야 레벨이? 무적이야? 왜? 나 여기 내가 올 때가 아닌가봐 지금 메인을 진행해야 되나봐 먼저 일단은 뭐 소환을 해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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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Da 으아아 아 우 우 우 나 가봐 딱히 모르겠는데 저거 왜이든 아 닉은 잘 버티지 두명 두명이라고? 아 야 잠깐만 죽겠는데 닉? 이 소울산타스 절로 빼봐 울프라그 저거 아닐까? 이거 아냐? 쟤는 왜 무적인거야 그러면? 지금 진행이 안되나보다 그냥 아예 그런거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도적으로 투명화를 써서 지나가볼까? 서치가 안된 상태에서? 가봐 뭐가 문젠거냐? 우리 있는 데까지 가진 않겠죠? NPC가? 좀 많네 은시를 해서 지나가는게 목적인가 설마? 여길 돌파... 돌파하기 위해서? 암살게임 되는거야 갑자기? 여기? 어 제발 걸리지마세요 제발 치 피라미드 써서 이동시키는걸 막을라고 피라미드를 못쓰게 만들었나봐 피라미드를 왜 못쓰나 했는데 아아아아 이렇게 가는거라고? 아 오케오케오케 붕괴 그냥 깨버리자 그럼 아 여기서 못쓰는구나 근데 레벨이 너무 높은데 내가 그 깨는게 맞아 여기 애들을? 이걸 서트리는건가? 던질거 없니? 아닌데? 어? 이렇게 갈게 이거? 잠깐 그럼 여기서 그냥 가면 되잖아 그러면은 뭐 할것도 없잖아 어 저기 데스나이트 길도 약간 둘로 되어있고 아이 여기 뿔 뚫고 가자 그냥 뭐야 아 여기 사람 있네? 어 엘리자베스라는 놈 있네 이걸 이제 봤네 에헴 난 노예가 아니다 쥐새끼 같은 놈다 와..쟤 협박 5야? 하지만.. 나의 가위벨브 실력은.. 형편없군 난 너를 이해해버렸다 넌 죽었다 야 어 난 너를 이해해버렸어 가위벨브 마스터야.. 아야아 저버렸어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되살아난 트롤? 해골드는 적 아니지? 얘네가 다 적인거지 순찰자 여기다가 불지르고 도망가자 좋은 발상이야 뭐 쩌라고 어어어 뭐 할라그랬어 지금 뭐 근데 통한건 없어 몰라 뭘 할라그랬다는건 알겠어 근데 아 소환한거야? 어.. 잘했어 나 갈거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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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력 많지 그 좁은 입구를 건너오겠다고? 와 들어와 들어와 보랄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가만두지 않겠다 어쭈? 어쭈? 저렴한거 소환했는데 음.. 기름화살 같은거 없잖아 독화살 가자 다행이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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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청막하게 살도록 흑 흑 나랑 관계없는 일인데 아 왜 니가 맞았냐 소환으로 깨는 것보다 소환하는게 낫겠지 그냥 내꺼? 중독에? 아 화상 안걸렸네 중독이 많이 걸렸어 좋아 경로 오 이 엘리자베스 검사야 오우야 아 진짜 딜러가 혼미해버렸네 아 잘 때린다 오 잘 때린다? 오 잘 때린다? 많이 아프.. 어우 야 4번 때린다고? 불안한데 이거 느낌이 좀비라서 독에 셀거 아냐 쟤는 야 위험하다 지겠는데 이거? 잠깐만 질거 같은데? 나도 뭐 투명화가 하나 있긴 한데 쫓겟 전장을 앞으로 땡기자고? 음 헐 이거하고 투명 쓰면은 살지 않을까? 순간이동같은거 없냐? 두명아 소관해야겠지? 일단 일단 나와야겠다 나오는게 선결이지 연막과 화상, 독, 이 조합은 정말 좋다 진짜 이 정도는 돼야지 얘네를 이렇게 써먹지 그래 아아 추라리라 어쩌우? 위태위태한데 이거 엘리자베스 어우야 와 저 해골이 저렇게 잘 싸웠단 말이야 이번에? 이제 문버커로 못나오는건 확정인거 같고 이거는 내가 각을 더 잘 재야겠다 이거는 안일했다 내가 좀 여기저기 불폭발력이 저렇게 많은데 너무 안일하겠다 내가 물을 열기 전에 폭발을 시키자구요? 아냐 더 앞에 안아야돼 그래 아슬아슬하게 그렇지 여기다가 불을 질러놓고 싶은데 이거 넣어도 너가 쓴거구나 넣어도 여기다 질러놔야돼 여기다 질러 나야돼 그래 하고 와봐 너 가져가고 너 가져가고 올라오고 어떻게 전투를 걸어야 되지? 각도가 안 나올 텐데 이게 전세로 걸어야 되나? 목을 꺾어주러 왔다 너와의 가입을 보는 이미 상정 아니다 저런 끝 너 끌고 올 수 있냐? 거리가 안 되지 않냐? 어 반응을 할 수 있는 걸 넘었잖아 문 앞에 쯤이면 몰라도 안에 계시구요 여기쯤에 해놔야지 좀 되겠지? 문을 닫아버렸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딱이겠다 이제 그렇지 같이 터지는 거야 저 트롤 거대한 놈은 못 들어오고 좀비 트롤이라니 좀 무섭다 좀 졸라 센 거 아냐? 아 야야야 어디까지 오세요 정신 안 차려요? 진짜 정신 진짜 정신 놓으셨나? 제정신이신가? 아 뭐야 왜 이래 위치 좀 봐라 제법인데 아 좀 꺼져봐 광부야 광부야 뒤져요 진짜 아 이상하게 썼다 광부야 성숙자 빨리 때려줘 경로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의 이동력이 약간 어 그렇지 광부야 그거지 뭐하냐 저기서 쟤 혼자서 화공이 갑이야 할 거 없지? 트롤? 쟤 반응할 것도 없지? 심지어? 여기다 기름 뿌려놓으면 예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아 너무 개선 오래 걸린다 허어 여기 여기다 풀어야지 뭐 조금 그런데 결전 준비를 하자고 여기다 해다 버프 그 뒤로 빼 얼마 설치 모르니까 빼고 저거 먼저 그렇지 예정 아니고 엉기고 그렇지 화상과 연막에 정신 못 차리고요 길이 꼬여서 돌아가면서 화상 제대로 다 입고요 대기 타는 거야? 아 거기서 있으면은 소용이 없을텐데 걔는 버리는 해골인데 나는 얘가 그나마 잘 버티긴 했다 확실하게 시방 지금 소환수를 그렇게 많지 않아 저 소환이 내가 쓰는 내 4단계짜리랑은 약간 다른 건가 보다 어 독을 뿌려가지고 한 번에 터뜨려 버리고 싶은데 분명히 넌 개난리나겠지 독이 좀 작은 걸 써야되나 그럼 음 잠깐만 작은 독이 있을 거야 그렇지 작은 독을 쏘서 그렇지 불을 더 옮겨 붙여주고요 걸어오다 죽는다 쟤나 느낌 왔다 좀 걸어오다 죽일 필요 없지 그냥 그렇지 이렇게 죽여도 되는데 엘리자베스가 좀 거슬리는구만 얜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잘했어 그렇지 계속 걸어오지 엘리자베스 파상 위에서 넉다운 야 근데 엘리자베스 진짜 튼튼하다 저 정도의 화공을 막아? 야 너무 아프다 야 야 야 한 큐에 죽으면 어떡해 엘리자베스 어딨냐 넌 기다려 그럼 할 거 없죠? 멍 때려야죠? 아 선전사네 아이씨 당연히 전사를 부활시키고 쟤루 깨야겠지 너무 세다 야 검사야 우리 애는 누군데 얘도 검사인데 레베스 13이라 그런가? 반띵 미리 해놨기 때문에 부활 세쿨도 있죠 어 없는 줄 알았네 아이씨 아 지금 꺼져 터뜨리고 삼천육백 여기 아직 괜찮은데? 어디 가냐? 툭 개허이없네 뭐냐 화염의 화신에 데오도트의 질병 야 거길 건너간다고? 화염의 화신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냐? 후까? 아 이거 좀 많이 위험하죠 솔직히 엘리자베스 이거는 디오 벌어야겠죠? 아 착각했다 아 됐어 기절했으면 됐어 부터는 멀잖아 화염 방패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설마 저게 먼저 끝나겠어 불이 다 바로 아웃이죠 너가 음식만 잘 먹으면 된다 야 돈 아까우니까 사과먹어 아 야 화염의 화신을 또 써? 저게 또 써진다는 거야 써지면? 화신 써도 그렇게까지 잘 버티지 않네 야 저걸 넘어가네 엘리자베스 가자 그렇지 열심히 때리는 거야 엘리자베스가 제일 위험해 꼴을 보니까 딜부터가 다를 것 같애 아직 엘리자베스한테 평타 안 맞았죠? 맞고 싶지 않으니까 이대로 보냅니다 전사는 참한 핵이 없니? 얘는 뭐 아웃이고 울프라그 얘가 문제다 얘 저 어떻게 해야 되지? 넉백 되냐? 해 보고 정하자 해 보고 정해야겠다 쟤를 오픈해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울프라그보다 더 기여도가 높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이면 아 큰일났네 위험하지 이러면 못 쓴 거야? 어? 어우야 거의 잡을 뻔했는데? 내가 뭐 소생 시키고 그럼 좀 먹여야지 두루머리 두 개나 쓰게 됐어 여기서 돈 줄 거지? 자 엘리자베스가 돈 많이 줄 것 같은데 꼴 봐도 아 건강과 보디빌딩 아 야염 엘리자베스는 죽은 목숨이고 꼴을 보니까 저건 못 살지 아무리 그래도 딱 안착 시켜놔 얘는 죽었으니까 교단을 전살 데려갈까? 검살 데려가자 아 아 아 질병 걸림 어쭈? 깜찍해 아주 그렇지 아 얘한테 튕기는 걸 먼저 썼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쏴야되는데 아니랬어 가라 야 저거 걸어주네 이거 이턴이구나 컴퓨터가 쓰면은 야 그러지 말자 우리 야 야 저런 지능적인거 보소 야야야야야야 그만해 아 미친놈이네 이거 어? 제정신이냐 쟤? 혹시 모르니까 멈춰나 아 트롤이랑 싸우러 간거야 설마? 실화야? 너 타죽어 화상이야 어 화상 내성 없잖아 트롤이 적으로 인식을 하고 반응을 하면은 불러올 수 있겠네 화상 있는 데까지 자 지금 죽였구요 무려 4,500 왜 야 봐 저 어떻게? 반응이 없어 트롤이 제일 빨라 꼴을 보니까 트롤은 불러 잡아야 될거 아니야 독 계속 뿌리면서 회복하면은 못잡을거 아니야 아예 그냥 일단 배워서 놀프라구 먼저 음 애초에 뭐 갈 필요가 없구나 원거리에서 싸죽이면 되니까 뭐냐? 타죽어 그렇지 그럼 저 얼마 들어왔냐 수수로 변했습니다 잠깐만 수수로 변했습니다 경험치 들어온거야? 아 아 그렇네 4,500이 들어왔는데 되게 많이 들어왔네 내가 그래서 구분을 못했네 엘리자베스가 4,500이었는데 한 3,900 들어올줄 알았지 ㅎㅎ ㅎㅎㅎㅎ 계속 기다려야 되는거냐? 슬롱 망가졌죠? 13레벨 여기 열쇠있지 않을까? 쟤네 열중 열쇠 불이 꺼져야 싸워 못싸워 지금은 쟤는 반응도 못하는데 이거 비전도 상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도망갈까 그냥? 이거 뭐야? 차례 연기라는 것도 있네 아 다음에 어 저걸 내가 몰랐단 말이야? 자 어디 허프 걸고 어때 뭐 되어있네 아 그거 하나? 아 그 분 일하던 분 탄탄한 플레이트 암어 90 입자 쏘버리네 보즈 달코달은 투구 야 몸 갚아 바꿔 야 몸 갚아 바꿔 야 이제 어떻게 좀 꺼주면 안될까 이거 좀? 기다려야 되니 계속 기다려야 되니 계속 꺼졌다 꺼졌다 야 어디 가볼까? 아우 야 왜이렇게 많아 어휴 야 왜이렇게 많아 기절 화살 기절 화살 매우크 화살 야 로브가 62야? 미쳤네 로브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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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 할거지 뜰고 오는거 segundo 뭐? 한거야 쟤 아 겟를 데려왔어? 미쳤네 넉백 당연한 안될거 아냐 아 이거 먼저 썼어야 되는데 아이씨 경비 소환해 지금 액션 8포인트니까 포인트 다 써도 붙으면은 2대씩 셀 수 있는 건 선마다? 아.. 당연히 소환해야지 죽은 거 같다 법사는 타겟팅 된 순간에 이미 죽은 거 같은데 쟤는? 살 방도가 없잖아 북 나오고 어그로 끌고 실패 야 이거 위험하다 다리 그렇지 왜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네 어 그렇게 말이 안 때렸다 또 신기한 게 엄청 때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 출혈 약화 좋아 어 버프나 걸자 법사 어떡할 거야 법사 살았어? 이게 사라져? 기억보다 일단 힐 한 대는 버티니까 저 가면 어 쟨 못 이기지? 아무리 그래도 6대 1로 때리는데 어떻게 버텨? 어 사술이 진짜 소환이 세긴 세다 엄청 세네 화정은 소비값은 높은데 그렇게 그렇게 좋은 느낌은 없는 데미지도 별로고 책도 별로고 사술이 엄청 세긴 하네 소환수가 상상 상상은 그 데미지로 한 번에 잡는게 좋긴 해도 사술 찍는게 나쁘지 않았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련하길래 찍은 건데 어 다 장단점이 있어 인핸드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건 몰라도 어딘가에서 또 밸런스 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치면은 뭐 독 때문에 못 들이겠다 야 이건 창이 나설 차례지 그렇지 그렇지 절름발이 되구요 당연히 눕히는거 없겠지? 저주 좋아 불 얼음이지? 얼음이 더 안좋은거 아닌가? 여기 잘 버텨 그렇지 넘기고 100%네 얘는 이게 데미지지 그렇지 너도 그렇지 금방 잡겠네 때려야지 절름발이에 디오프 걸려서 못 때리나? 격려는 항상 걸려있네 얘는 아 얘구나 약화에 절름발이 저주 고장났어 주인님이 없는데 고장나야지 넌 넘기지 넌 넘기자야 어우야 잡아라 물로 잡자 그냥 불 터져가지고 또 기다리는 귀찮으니까 야 저 사이즈가 저거밖에 안준다고요? 저 사이즈가 저거밖에 안준다고요? 벗긴게 하나 가져가야겠지? 자운 켈라면 제빵이론 괴짝 아 니가 먹었냐? 오 요리법을 알려준대 이것도 조금만 가자 가자 요리법 호박수프 버려 아 이거 팔 수 있겠구나 잠깐만요 아 데미 들어오는 줄 알았네 떠들어가지고 떠들어 아 나는 진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침상에 누워있을 때도 침상에 누워있을 때도 뭐 일단 뭐 별내용 없네 아 나 뭐 난리울 줄 알았지 뭐라도 별거 없다 야 일단은 당초 목적대로 저기를 깨워가도록 하죠 레벨 13대기 때문에 내가 잘못 골라온 느낌이 드는데 예 아니겠지 뭐 엘리자베스가 별거 없었어 엘리자베스가 별거 없었어 도움이 별로 안됐어 깨자 혹시 남는 무기 있으신 분 이걸로 깨자 12에 10이면은 쓴다고? 낡은 단장으로 깨고 저기요 어? 아까 되지 않았냐? 어 아 불 데미지만 통하는구나 그렇다고 나올 것이지 진작에 귀찮게 하고 있어 귀찮게 하고 있어 가면 되냐? 화상 없고요? 여기도 불통 있네? 두 개나? 넌 모의 우리를 찾았다 넌 무장한 죽음이 아니잖아 양배추 하나 못 쏠 것이야 양배추 하나 못 쏠 것이야 니가 이겼으니까 다시 내지 않을까? 겁쟁이 녀석 하아 논쟁력이 장난이 아니구만 싸우자고 그래서? 조금 자신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자신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무게 몇이야? 일단은 이건 가져가야 돼 꼴을 보니까 저거를 안 가져가고 싸우는 건 너무 위험하고 인간적으로 은신이 무려한 건 너무 좋아 써줘봐 당연히 덤빌 거 아니야 당연하게 안 덤빌 이유가 없으니까 저기도 던지고 싶은데 되니? 될 것 같다 아슬아슬하게 안 됐어 잘 생각해 그래 돌아와 걸어와야지 투병 왔으면 오니까 그리고 저거 위험한데 저거? 니글 소환하고 내 생각에는 소환수 깨는 게 있어 빼자 AP 낭비 시키면서 궁수랑 아 법사랑 전사계통을 벽을 벌려주고 이거는 소모용으로 쓸 거니까 저렴하신 분 내주고 언데드 워리어 약간 위태위태하였지 저러면? 어 석송하살 빼주면 좋죠 얼어붙음 좋아요 좋은 거 뺐죠 지금 엄청 좋은 거 어 쇠네랑 딜이 더럽게 세네 네 감소까지 빼주고요 야 법사가 셋인데 깨기를 안 한다고? 얼어붙음 뱉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저기 화면평가에 서투려야겠다 불화살이 불화살로 서투리고 그래 불화살 있지? 불화살이 많을 거야? 어 왜냐면은 제가 거기서 썼기 때문에 불지대에서 그렇지 저것도 터뜨릴 수 있냐? 저거는 못 터뜨릴 거 같은데 아무도? 잠깐만 자세하게 보자 저 너무 먼데? 너가 불을 끌고 가서 뒤에 한 놈 있잖아? 음 어떻게 올 거야? 길 다 맡겨있는데 아 화염의 사진 썼네 그럼 뒤에 거 터뜨릴 것도 없지 뒤에 들어갈 그게 없는데 어우야 빼야 되는데 좀 혐인걸? 너무 틀리지 못했고 찍어 잘른 바리 많이 맞았으니까 가서 싸워라 날 위해서 용서해 주겠네 특별히 아주 특별히 말이야 저주까지 그게 애매하지? 야 너 훅 간다 진짜? 어 정신 못 차린다 얘? 너는 불도 없잖아 독 면역? 독을 독을 뿌리네 저거한테 어 저건 좀 잘 받았어 저 정도의 액션 포인트 받아준 거면 나쁘지 않지 쟤는 와서 싸워야 되고 뭐 얼어붙음 가라 걸어서 불꽃 속으로 죽으면 그럼 저 안 들어오지 않냐? 에이 도트 허어어 일단 쏘시게 쏘시게 여기 잘 맞추냐? 이 정도 충분해 이 정도 충분해 와 저 불바다를 뛰어온단 말이야? 화신이 좋긴 하구나 얼어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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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하고 갈등된다 눕혀도 나땅히 할거 없지? 어 그냥 때려나 와아 이게 데미지지 어떻게 얘 좀 어떻게 해줄 생각 없냐? 손 풀렸지 얘로 몸 대두자 어 이러면은 뭐 이동하지 않는 너는 못 때리니까 이동하게 되면은 화상 더입을 테고 아주 전략적 영혼을 따라 걔랑 열심히 싸워 그래 쟤 내돋는 자식인데 뭐 아직도 안 죽었냐 쟤? 내가 죽여줄까? 내 손으로? 그렇지 어우 잘 쏜다 오늘 오늘 미쳤는데? 이거 한 톤 밀어 안됐든 그런거 안되나봐 소환수는 이거 깨는거 없어 너? 이러면 못 이기지 깨는거 없으면은 뭐 저걸 노리네? 잔린이 질병 걸어 빨리 뭐해 보이지가 않아? 뭐 뭐 화상이 있냐? 화상 없네 니가 저거 깨주면 딱 좋을거 같은데 아 너무 멀리갔다 얘네 어 지금 저기까지 갔냐 어떻게? 이해가 안되네 지금 천이야 거의 그리고 더 웃긴거는 어디다가 쏴야지 어떻게 쏴야지 저기 쏠 수 있냐 여기로 쏴야되나? 그냥 운 못 쏘잖아 그냥 아예 아 화살로 어떻게 안될까? 야하 세상에 잔린이가 죽은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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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좀 쏴줘봐 그냥 뿌리면은 아니고 기름 터지면서 같이 터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저걸 맞추지 얘밖에 못 맞추는데 쏴 안보여 돼 언제부터 보고 쐈다 그래 그냥 대충 쐈지 아 화신은 썼네 야하 글로 가겠다 이거지 죽음의 표식 울프라그 기다려야지 아직 때가 아니지 너는 때인데 너는 때인데 각이 안잡힌다 어떡하냐 이거 얘 한번만 더 봐 안 보여서 못 때려? 아 야 그만해 그래 그렇지 절름바리 때리고 왜이렇게 쎄지? 때리고 왜이렇게 쎄지? 어 왜이렇게 쎄지? 터뜨리고 터뜨리고 아름답다 아름다워 불바다야 불바다 저게 뭐냐 뼈 토템 아 저걸 준다 그랬구나 고블린한테 있는거 맞네 그러면 나보다 쏘면 안되냐 이렇게 안되는구나 자 고객님 아직 남았습니다 한발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고객님 고객님들이 어그로 자라 끌린거니? 어두운데 어그로 정도는 끌자야 뭐 자연스럽게 걸어가냐? 골 때린다 쟤도 오우? 일로와서 야 넌 그냥 하지마 모르겠다 너 이제 그래 죽는거야? 그렇지 기다려 밖에서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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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싸면 안되냐 이렇게? 언제 보고 썼다 그래 그냥 바닥에 쏴 그래 그래 그렇지 따, 따뜻하지? 하나가 이제 불에 죽는거지 뭐 그렇지 대기완드 대기완드 일기장 물완드 물완드 궁금하긴 한데 물완드로 불 못 끄나요? 내려와봐 어이구 꺼봐 좀 그냥 그 물만 완드야 그냥 기다릴까 그럼? 기다려야겠네 아 칠벗었다 모이면 안되니까? 아 아 기다리자 저게, 저게 문제라는거 아니야 저거하면 걔네도 안오나? 데스나이트 데스나이트 경험치 먹고 싶은데 먹을 일 없을 것 같다 불 좀 빨리 꺼주세요 게임 오래 걸리네 스타크래프트, 아이 스카이림처럼 컨트롤하고 이거 누르면은 배속되냐? 게임 배속모드 그렇나? 아, 이거 썸네일이지 됐어 안되네 저게 문제였던거 아니야 저거 내가 가져가면 대박인거 아니야? 쟤네가 뭐 이유가 있어 가져가려는거 아니야? 쎄니까 가져가는거겠지 뭐 장식을 할건 아닐건 집에 가죠 집이 없는 애들인데 감옥에 있는 애들인데 나 이렇게 다 화공으로 잡는데 불덩어리인 애들 나오면 어떡하냐 상성으로 이길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불기술 써서 불안하다 그 당시는 법사가 데미지가 많이 쎘기 때문에 물로 이제 받으면은 스킬 데미지급 나왔고 지금 전사 평타급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초반에 그래서 쉽게 잡았는데 불존 불존 있었으니까 잘 안나오겠지 불만 나오겠어 설마 한번 했는데 내가 이거 뚫어 다음에 불 나오면 힘들다 버그죠 이거는? 질병.. 질병으로 떠있는거 물 Wirtschaft 와 화살재조도 있어 생긴다 봐 열쇠 있네? 음... 먹어지는거 맞지...? 오오오오오오.. 이거 oc 괜찮은데 턱뼈알검? 다 이동했네 아이템 맞게 적지적소 이거 가면 안되냐? 150이면 되는데? 야 깨버려 그냥 딜 안들어가 아 이제 무작 풀리나봐 풀리면은 내 밥이지 신발 부족하냐? 신발은 안되는데 갓바는 간.. 갓.. 갓바는 겐춘 갓바는 겐춘 신발은 안돼 오오! 이렇게 되는거구나 뭐야 뭘 통하잖아 야 구하러 왔다 우리 생각들은 어땠나 우리.. 무엇이 cierto? 우리 우리가 우리가 아직 나갈게 사라칸드라드 오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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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도 폭탄 있네? 기름 기름 왜 이렇게 많니? 나중에 모든 걸로 날짱내도 데스나이트들은 다 내 밥인거네 이제 쟤네가 풀린 마당에? 걔네가 뭐 싸우겠어? 괜찮지? 아직 무적이야? 왜? 왜? 왜 아직 무적이야? 사실 이해가 안되는데? 겸추 70% 선인데 이제 해방해줬구요? 캐스트는 깨져야되는거 아닐까? 여기 길이 있네? 신기하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도화선이 있구나? 어, 이걸 이제 봤어 어두워서 못봤어 빨리 가줄래요? 빨리 가줄래요? 낭만적이야 흫 데이트하는거 같아 얘네 보면은 참 돌 때려야죠 올라가 건드려봐 툭 음... 내 경험치는요? 경험치 경험치 줄줄 알았어? 어 경험치 안주고 죽을거면은 내가 그냥 풀어주고 죽이는게 낫잖아 만약에 저 안에 있는걸로 그 죽음의 데스나이트를 어떻게 해방할 수 해제할 수 있다는 이름은 몰라도 더 거블렛 검시 들어왔다 좋아 공경치 좋죠 15레벨짜리는 거르자 너무 레벨 높고 오 으악 아 아 블러스톤 갖고있대 갔다오자 한번 시끄러워 시끄러워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풀 수가 없다고 저기도 길이 있어 오 웨이가 있네? 음 오 오 트래블 발견하면 뭐하냐? 차 맞을건데 오 오 오 오 쟤네 무적이라고 도망가야 된다고 아 저게서 이렇게 많아? 13레벨인데 얘네? 나 그냥 거르는 게 어떨까? 나 잘 모르겠는데 아직 쟤네를 풀어주는 뭔가 있겠지 이대로 진행해서 숨어 들어가서 풀고 오라고? 그러면 너무 귀찮아 재미가 없어 뭐 어디냐 이거 어디로 들어간 거냐 아 저렇게 들어갈 수가 있네 레버가 있네 어? 봤어요 방금? 테네브리움 창? 와아아아 날 위해 준비했구만 내가 좀 지겨울까봐 말이야 번쩍번쩍 거리고 있구만 저기 이제 이걸 봤구만 시커메서 구분이 안 갔구만 모니터를 조정하는 능력이 쩔어 남들은 이제 방송하면서 비잼 키는 능력이 생겨서 비잼 틀고 그러는데 나는 모니터를 밝기를 조절해야 돼 거기 능력을 투자해버렸어 그냥 들어가 괜찮은거 맞지? 졸라 불안한데? 너만 경치 먹냐 재수없게 너만 경치 먹냐 재수없게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바딧이라는게 이 게임에 존재했냐? 이게 다 뭐야? 아 뭐야 쩌토템이 여기서 나오네? 그래 강불은 다 해방해줬는데 뭐 가자 이제 너무 느린 아이템 때문에 특별히 기름을 하나 버리겠어 버리시오 이정도 이득 봤는데 기름 하나에 쩔쩔에 걸 수 없지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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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너 투명함 없니? 도망가자 그럼 하하하하 비열함 그 자체 진작에 도망갈걸 이렇게 하지 말고 캠에 눈이 멀어서 내가 정신줄 놔버렸구만 야 나 아이템 많이 가져왔어 아 15레벨이야? 120에서 별로지? 어 별로지? 판매 이거 못쓰지? 별로지? 하하하하 바디씨 못쓰져 무거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가 무거울거라고 생각해 한 손인데 냄새가 이렇게 쎄? 아 16레벨 거구나 독백이 좋은 거 있는데 레벨 안되죠? 야 너 뭐 양손 뭐 받지 않았었어? 양손 뭐 둔키 가져오지 않았어 너? 어? 양손 둔키 뭐 가져온거 없어? 가져왔잖아 어디갔어 얘? 잠깐만 여기 아니었냐? 양손 둔키 가져왔잖아 너한테 보냈냐 내가 설마? 어? 내가 무슨 양손 턴 뭐 가져오지 않았어요? 뭐 이상한 동기? 어? 나 번쩍번쩍하라고 뭐 가져오지 않았어? 양손 망치 가져왔잖아 나 어디갔어? 망치? 야 없는데 양 망치 갑자기?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야 잠깐만 어디갔어? 무엇보다 엄청 16레벨 창 나 이제 이런 메시 persp ? 고기잇 역전 열립니다 목다리 Thus 이게 여기서 erf Andy 이거야? 14레벨창 16레벨창 오우야 끝내준다 데미지는 솔직히 안쎄거든요 내가 보니까 그쵸 데미지는 별로죠 헤네브리움 있어 헤네브리움도 애성 없잖아 이거 적들 나도 없는데 애성은? 참 적들이 있겠어 데미지니까 근데 너무 별로다 근데 120에서 190인데 나는 근데 이 레벨 더 높은건데 110에서 170이라고? 너무 안좋은데? 테네브리움이라는게 필요하대 또 안써 누가 써 저거 어 별로인데? 어 되게 좋아보였는데 별로네 시끄러 무적이라 죽일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여기 직진을 쫙 해볼까? 저 갔다와봐 길이 있긴 해 아니 아니 막힌 길이잖아 어 저기 길이 없네 저쪽이 길이네 그러면은 갑옷을 어떻게 잡냐 퀘스트를 깨야되는건가 진짜로? 왜 이 찍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건가? 감시 안오던데 기적이다 기적수 앞서있다 야 뭐 어쩔건데 보이지도 않는 주제에 어쩔건데 어쩌라고 아무것도 못하지 그지? 난 도망갈거지? 텀마다 최고의 가성비로 건너가구 도망갈거지? 가려문아 야 뭐야 전투라고? 왜? 안해 누구 마음대로 전투야? 미트콧 없이 갈거야 나 지도 마음대로 전투야 아주 어우야 갈 뻔함? 가자 가자가 아니라 이걸로 가야지 넘어가면 되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게 많나 근데? 뭐 뭔가 나 편법으로 온거 같은데? 뭐 어때? 넘어가면 되지 뭐 결과가 좋으면 되지 뭘 레벨이 레벨 차이가 나는거 보니까 내가 지금 올 때가 아닌데 메인을 먼저 하고 와야되는거 같은데? 닭발같은것도 있어 와우 에코준 나무상자를 던지냐? 개뜬금없이 뭐 다 끝난거야? 이거 켜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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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무게 많으니까 상관없겠지 거의 뭐 우라늄 같은건가봐 건들면 죽나봐 아하 아주 뭐 따로 우리도 만들어 놓고 말이야 가자 이거 된거야? 왜 구분이 안가냐? 길이 없지 대.. 자리에서 내려가면 되네? 아무도 없기를 제발 있네 저기 아 저거 갔나 새끼 저거 일로 가봐 카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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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오게 카치아 아 이거 여.. 여기는 잠깐만 아 나 이거 고민되는데? 일단 울프로그 보내자 보내 보고 그 다음 정하자 가자 몸으로 비비면서 가도 반응 못해 수준 뭔데? 사원? 이게 정하교단 열었어? 저걸 열었단 말이야? 해산한 죽음의 기사 된거냐? 피로메이드 하나 가져줄거 그랬네 와우 죽의 무게좀 봐 순간이동으로 가면 되니까 뭐 많이 갖고와서 상관없겠지 뭐 이거 있잖아 광석 빼자 나 광석 뭐 내가 뭐 어떻게 재료하는지도 모르고 안쓸거 아냐 어차피 죽음 비싸니 가져가고 이게 죽기구나 죽기가 원래 하야네 테네브리움으로 만드는거구나 아 테네브리움 만든다기보다 테네브리움으로 가동시키는거네 가자 굿짝 있냐고 아 소스한터 아 아 아 여기에서 만나서 만나서 못했다고 하려고 했지만 아마 당신은 당신은 아니지? 당신은 내가 정말 위험한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정신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하죠 정신이 더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것 당신은 당신의 제작은 당신의 제작은 당신의 제작은 당신의 제작은 당신이 이미 제작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는 이미 브라쿠스랑 함께 졌었어 아, 우리는 시험작이고 절반 정도다 당신은 정말 정말 미친 경우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음... 어떻게 쓰려고 불렀었던데? 리벨론의 모든 경험은 다른데요. 하지만 당신은 이 소식은 이 소식이예요. 죽음이예요. 하지만 당신은 또한... 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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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했을 때... 바바라이스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소식은... 이 소식은... 이 소식은... 이 소식은... 뭐 소환됐냐 여기로? 어 얘는 싸울 수 있다 미얀드가 20레벨이야 좀 무적이야 내가 알겠는데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나도 그 정도는 생각했지 근데 지금 뭐 어쩌라고 가서 뭐 가도 사지잖아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어 야 뭐야 리언들의 목적을 밝혀버렸어 개뜬공 없이 저래? 아 저러면 말 못 가는 거네 나는 세이브 했니? 저거 먹고? 돌아가야겠다 그냥 아 세이브 안했네 나중에 먹자 그냥 아싸게 나중에 먹자 그냥 집에 가지 뭐 그냥 메인하러 가야겠다 메인하러 아 쟤를 무력화 시키려면 하얀마녀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고 하이브하임 가자 메인 진행하겠습니다 메인 메인이 하이브하임인데 저걸 가는 거 자체가 내가 오바였던 것 같고 뭐 가위바임을 좀 깨다가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웨일 찍은 거고 저기서 여기도 가는 게 맞네 임프 악마 아니야? 임프 악마 아니야? 학살 당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사냥꾼이 죽였나보지 뭐 우리 동료가 있을 거냐 바로 메인으로 왔습니다 막혀있다 길이 네 너 부르지 않아? 가자구 서두라 그랬는데 난 이미 많은 걸 하고 왔어 먼지가 많은 양피지? 그대는 나의 세번째 비밀의 자매를 찾아냈다구나 네명 중에 세명 말이지 그대는 이 일에 상당히 능숙해 보이는데 날 볼 수 있는가? 상관없어 이 숫길 풀어봐라 나는 과부의 다리이며 그녀의 빛나는 눈에 눈이다 2년동안 살면서 보낸 계절들이다 무슨 숫자인가 뭐래 쌍놈의 거 나 보내줘 그냥 귀찮아 나 저런 거 하기 싫어 열리냐 혹시 저거? 어? 아 이런 식이야? 그 말은 즉슨 음 요렇게 그럼 가면 여기도 아냐아냐 여기는 아니겠지 여기는 포인트가 안 보이죠? 누를 만한 게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이게 아 여기도 잘 안 보이는데? 가서 한번 보고 오자 더 빠르다 여기가 안 돼 여기가 안 돼 소스 헌터 다시 돌아가게 쉿 쉿 쉿 나는 찾고 말 것 저거는 저 레버 당기고 돌아오는 거밖에 없나봐 이 게임에서 쇼컷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 웨이포인트를 순간이동할 수 있는데 됐어 그냥 이리로 가자 어 여기 맞나봐? 여기 저거 아 잠깐만 저기 레버 있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타임타임 타임타임 매의 눈으로 살펴봐 아 잠깐만 댕댕이 새끼 왜 이렇게 짓냐 아닌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거 솔직히 티나게 했어 이거 음 전혀 안 나지만 티나는 걸로 아아 어라 아 아 그만 요란 떨어봐 내가 상자 하나 안 가지고 여기 왔을 리가 없어 여기 얼음 진영이니까 물 상자 필요 없진 hacen 집중한 거긴 한데 이거 아까 갖고 오면 되잖아 뭐 어때? 오오오오오?! 로봇지야 로봇지 뽈뽀몬이잖아 뽈뽀몬 나무스려 와닿아 어 기름칠 되있어 어 얘 불약점이구나 오호 독 안통하겠네 그럼 포켓몬도 독 안통하잖아 강철타입은 그 말은 즉슨 어 화염정령을 소환하면 된다 이 말인가 아 좀비 뒤에 소환했어야 되는데 센스가 없었다 야 칠흑도 없는데 쟤는 어어 야 기절이라고? 방금 뭐라고 씨부리고 숨지셨나봐요 어 자폭이네 얘네 어 자폭이구나 어 쟤 아프겠다 야 벌써 죽을라그런다 아 잠깐만 일단 불이 약점이라는거 아닐까 러전 두개를 같이 맞출 수 있는 법이 없네 어 아닌데? 불이 그냥 아예 안통하네 불이 그냥 아예 안통하네 상식을 벗어놓은 놈들이잖아 당연히 불이 통할 줄 알았지 아 시방 불이 진짜 아예 안통하는거야? 기름을 왜 뿌리는거냐 그럼 어 어 뭔가 터졌어 힘내 니 에이 회복됐죠 오히려 개꿀이죠 기름칠 하지마 위험해 아 아 졸라 아프네 쟤네 그럼 뭐 어쩌라고 아예 안 들어가네 확실하게 면역이네 그냥 아예 그렇네 써있지도 않아 무슨 면역인 놈이여 얼음은 통하니? 55 그럭저럭 전기가 오히려 통하지 않을까? 전기를 쏘는 애지만 전기로 움직이는 애 면은 통할지도 모르지 터진거 덕분에 풀피 됐어요 이게 애매한데 이거 안통한다며 그냥 가서 싸워라 불장판이나 비벼 아 그냥 불장판이나 비벼 회복 안되냐? 넌 죽었다 야 그냥 딱 봐도 가속으로 채워두고 한 번에 올라가야지 뭐 가속으로 채워두고 한 번에 올라가야지 뭐 가능하면 연기를 줘서 내가 공격을 안 맞게 하고 싶은데 방법 없나? 진화 꽂혀봐 매혹 면역 아닐까? 그치 야 웃긴다 갑자기 로봇이 나와 상상도 못했다 야 로봇이라는 종족인가? 기계 설치료 알파 적성을 때려봐야 뭐가 약점인지 알겠는데 인생각 독은 안통할 것 같고 어 아니 독이 통할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아까 뭐 독 같은거 닉이 때리니까 어떻게 됐잖아 그럼 모르지 또 쏴봐 아씨 거리가 안정 에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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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감하다 아 이거 너무 애매하잖아 위치가 아 이거 너무 애매하잖아 위치가 그냥 시야 박혀있다고? 응? 망자의 군대요 Fatuur 목소리 깜찍한거 봐라? 으어역 야 뒤통수를 안보인다 야 출을 당연히 안 통할것 Rapid 약화는 약화도 안통 할거 같은데 그냥 카드 카운터 아니야 소져? 다 안 통 할것 같애 디자인이 상태이상을 확인해보고싶은데 짬이 안날것같다 애매하다 잡자 이번에는 소리좀봐 와 소리 너무 경쾌하다 얜 잡았고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자바 업데이트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일단 혼민은 통하고 터지면 둘다 죽는거 아니냐 이거? 어 아니네 혼자 터졌네 아 기럼 나오기 전에 터뜨리면 되나보다 불안한데 이거 몸을 대 언젠가는 뭐라도 해야되니까 내가 아 왜왜 그랬어 아야 퐁타쳐야지 죽일수 있는데 왜 왜 걸었어 걸어 그렇지 잡을만하게 나왔어요 다행히도 뭐하냐 쟤 어 야 돌아가서 갤맞춘다고? 무슨 개같은 경우야 밀어 막턴을 때릴 수 있다 아 저 막턴까지 밀리는구나 어 자폭 잘 뺐죠? 강화샷 우리 도장님이 너무 딘거 아닙니까? 왜 더 뒤로 가냐? 정문으로 달려갔는데 이해가 안되네 이 녀석 이거 어어 나는 이해가 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뭐하니 아 못쌌나 보구나 그냥 어라 고철 더럽게 가볍고요 소박한 황금 성배 오 야 누구 누구 불이야 아 쟤는 괜찮겠다 성배 먹으러 가세요 성배 먹으러 가세요 와 700원을 주셨다고요? 대정신인가? 도로 만나봐 슬슬 정비를 싹 해줘야될 것 같은데 아 아 아니면 판매를 쫙 해줘야되고 꼴을 보니깐 이쪽 길이 맞는 것 같다 내 생각에도 쟤네 왜 악살당했는 모르겠지만 여기 길이냐 여기 내려가는 길이냐 둘 다 길이겠지 어 어느 위치로 가면 어느 적을 먼저 때릴 수 있고 약간 그 정도 차인 것 같고 솔직히 그렇게 차이가 나도 유리한 건 없을 것 같다 여태까지 진행을 생각해보면 궁수냐 법사냐 차이지 전사가 좀 뒤에 가있고 그런 식으로 나눠놨겠지 돌아간다고 무조건 2등은 아니겠지 이게 저성능이야 버프가 퍼밍하고 와 상자 두개 있으니까 상자 두개 있으니까 그렇지 왜 서서 저 풀로 야 너 왜 이렇게 안 올라가니 하아 내려와 맞는 것 같은데 이쪽 길 어 근데 저기 뭐냐 지옥이 있냐 무슨 진짜 지옥으로 보내는 거 아니지 안내하는 척 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저 여기 뜨지도 않아 얘 말하는 거는 뭐 어쩌라고 다시 뛰어야 되나 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앤드라가 저쪽 위쪽에 있었잖아. 나는 물론 로드를 했지만. 일로 가라는 뜻 아니었어? 아닌가? 이곳으로 들어가서 물로 가는 건가 혹시? 하아... 잠깐만. 다시 가서 글을 읽어보자. 아까 대사를 못 읽었으니까. 좀 많이 혐인걸? 다행히 여기서부터네. You are here? 여기라고? 이동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여기니 혹시? 여기라고 그냥? 저거? 아 너 여기 손에 묻혀있냐? 아니지? 아하... 가자. 숲 피네 저거. 아 개같은거. 당연히... 어어어어어! 실화입니까? 아하... 어어어... 헐... 아... 잠깐만요... 아... 아... 그... 와... 아... 당연히 두번 던지겠지? 잡부터 할 때가 있네? 우엄? 야, 졸라 시끄러운 몬스터네? 야, 왜 10밖에 안 되네, 근데 얘네? 내가, 내가 거기 가면 안 됐나? 메인을 했어야 됐나 봐 너무 어려운 데를 깨고 왔나 봐 터지면 죽는 거 아니냐? 그냥 다 어, 안 터지고 잡았고 기름칠 타격으로 저건 마라 자폭하겠지, 뭐 100%네, 기계수탉? 레벨 5가 돼서 좀 고생할 만한 애들이었던 것 같은데 질병은 안 통하겠지 당연히 내가 레벨을 잘못 갔다와서 전랩을 다 돌고와서 거의 다 오우야 괜찮? 이상하게 조금 괜찮은 것 같다 화상이 절로 터지는구나 때리면 전랩바릴 법사 살려야지 내려오고 쪽 빨고 아 죽이기엔 너무 애매한 체력이다 아 이 쇴나 시끄럽네 터지는거 아니지 어어 안터졌죠 기대도 안했거든 어 뭐야 100%인데 왜 못맞춰 잘했다 야 중형 루비 모임 저렇게 밟고 가는거 굉장히 맘에 안든다 루비만 챙겨가면 될거 같은데 야야야 어디가니 루비만 가져오라고 근데 갔다올까 좀 멀긴해도 살아야되지 않겠어 발바닥이 부족해 13 13 어어 쓰다써 저건 저거 얹고 가면 되겠네 아니 상자 가져오자 그냥 가서 상자가 없으니까 여기였나 상자가 많은 곳으로 가서 상자를 챙겨오고 상자가 많은 곳으로 가서 러머진 아 나 진짜 7이 오버됐네 아 나 진짜 7이 오버됐네 그냥 대충 가면 안되냐 살짝 살짝 이거 그냥 어때 됐다 상자가 조금 애매하게 무겁긴 한데 어때 어때 실버그램 가서 팔고 굳이 절로 안가도 씨앗실 가도 상관없긴 한데 뭐 어때 씨앗실에서 알거 같기도 하다 지상 지상 세상은 아직도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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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돌아가 다 판매하고 신발 고치자 그냥 조제 이사 지상 사전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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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지 아 당황스럽네 뭐 한거야 부끄럽게 저거 감정해야 될 것 같은데 감정이 필요하네 용빈을 갚죠 90절을 끼고 있잖아 필요 없지 그러면 15레벨에 구네 애매하네 에어 으 으 으 으 으 아 여보세요? 개 찐따새끼지 큰일났네 이거 돈이 내가 많이 쟁여놓긴 했구나 비싼거 없냐? 하나로 가격을 그냥 고령들이라고 하는거 감정하고 판매해서 가면 되겠다 아 나 무기를 안고쳤구나 여기 몇이야 지금 13짜리 무기 있나? 있잖아 대검 열심히 쓰긴 했는데 고쳐주자 그냥 얼마나 한다고 그지새끼도 아니고 이정도 고쳐줄 수 있지 그래 그지새끼도 아니고 이 정도는 고쳐줄 수 있지 300원인데 뭐 어때 벽에건 땜에 여태까지 사용한 내 영혼이 깃든 창을 동네 순 없지 그렇지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지 걸어다니면서 치우나 해야겠다 걸어다니면서 치우나 해야겠다 풀피네 감정도 해줘 너무 기운이 없는데 자 자 자 잠깐만 30일차에 끼고 있네 이 정도면은 굳이 안해줘도 되겠지 뭐 빼놔 조금 애매하지 다른 곳 뭐 전기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지 괜찮네 이거 필요 없지 빼놔 바꿔주고 저기 뭐야 몸통이야? 정력 좋긴 한데 방어적지 중요하지 팔자 이제 그만 너도 나름 있네 니가 팔아라 그냥 니 장비인데 뭐 어때 17,000원 예스 예스 혹시 모르니까 시간의 끝 한번 갔다올까 혹시 만에 하나 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완전 땡큐베리 마치지 혹시 만약에 혹시나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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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면은 아주머니 당연하다는 듯이 안 돼 있구요 리스 안 해줄거지 너 너는 그럼 나한테 가치가 없는데 보물상자 솔직히 귀찮아 뭔진 몰라도 어 내가 뭐 해서 보상을 알아보고 그런게 아니라 보상을 알고 좋으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 귀찮아 저거는 자 가자 다 모아왔다 나 이제 천연 퍼즐 풀렸다 이거 작살 아는거야 일로와 못가냐 여기까지? 그렇지 열려있잖아 어디서 안 열린 척이야 214 214 너 지금 몇이냐 405 반피 한 번에 차는 거야 사실싸움 템만 잘 주면 잘 싸우겠다 골을 보니까 이것도 열을 안 치자 보네 자 통과해볼까 어 좀 고레벨이 되기도 했고 본의 아니게 멀리서 던진다 야 굉장한데? 와우 이건 네가 먹도록 알미나 치료불가? 너 너 너가 왔어 아 아 너가 왔어 너가 왔어 너가 왔어 누군이 알미나 이름으로 아 아 그래 너는 왜 넣고 다니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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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모든 것을 도와주할 수 있도록 PROMO는 성숙한 행동을 해외ется, 영원히 상관하게 대해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들었을 때. 저의 지장, 그의 지장이 다가 vectors을 전해 받을 수 있음을 하지 못하고, 그의 맥에 맡아본다. 고약을 받는 것과의 의미가 될 것 같고, 아직도 제이크 살인사건 해결을 못했지? 계속 까먹는다. 그렇게 재미없는 고맙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고 있을 것 같고, 대 예쁘게 잠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는 것이죠. 불편한 속도 그의 fact, 그의 메시지를 рас치고, 그의 메시지가, 그의 메시지가, 3천 경험치 미나야 템은 죽어 죽어야지 쓰레기 게임이네 해안 마녀 애같은거 이걸로 봐주겠다 오 잠깐만 색깔이 뭔가 예사롭지 않아 이면 쓸 수 있대 저거는 이면 되는데 두 번째가 오 이는 의지적이요? 하아 존나 쓸모없는 거네 하아 이제 쓸모없진 않지 등등이 파손불가가 의지적도 좋고 둘다 좋은데 뭔소리 한거야 어찌됐건 데미지가 너무 구려 저 의지적이 제가 있는데 저 아이템 자체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한테 결론이 뭔데 저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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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해 놨고 어디로 가서 해결하는거냐 짱지지짱 자아 이거 어떡할거야 건너가서 누르면 되나 그냥? 나 순간이동 되면 건너갈 수 있지 근데 그렇게 가는게 맞을까? 잠깐만 길이 있는데 저거는 내가 어떻게 가라는거지? 보잉? 하하 보잉? 야야야야 이거 이거 내가 못 보고 갔다고 이거를? 여기 이렇게 열려있는데? 말도 안되 이거 열어봐 일단 왜 안가져갔냐 이건 이해가 안되네 봐봐 봐봐 이 개소리야 뭐야? 야 기구 자빠졌네 진짜 씨 자 얼어서 못 움직이지? 저거 넘어가면은 알겠는데 문제 없잖아 나는 넘어가면 되는거 아니야 몰라 몰라 시끄럽네 누가 와라 너만 하겠냐 깜짝이야 여기 들어가 벅 부악 론 론이다 론 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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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막아줄거야 난 준비가 끝났네 함정 밟았다 괜히 터지면 어떡해 나 론이야 론이야 마äv 론이 만난 사이사이니? 그렇게 론이 론이야 론이 론이 동점에 그들 amo 지금 평타도 때리냐 장애 자폭할 줄 알았구냐 왜이렇게 왔네? 몇 마리를 넣는거야? 한 번에 팍 하고 날려버릴거 없나? 아이 귀찮은데 이 스스로 얘는 한 병이 반응을 안하고 오우야 그렇지 그렇지 깔끔하지 그렇지 그렇지 깔끔하지 아주 깔끔했지 아 맞다 불이랑 관계 없지 그렇지 기름칠 연쇄 그렇지 데미지 세지 한 대밖에 못 때렸어? 한 대밖에 못 때렸어? 왜? 점심 받은거 맞지? 어우야 점심 안 들어온거 같은데 도착해 안으로는 쓰러지는 못지 다행이다 아래 나머지 저에게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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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이제 너무하네. 야야야 어디 가니 아 놀랐잖아 진짜? 니가 느낄 수가 있냐? 어우 야 이거 잠깐만. 지껏 반대 좀? 트랩 발견했다고? 트랩 있다고? 안 보이는데? 일단은 털어봐 돈 주고요? 당연히 뭐 저기서 잡으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겠지? 개같은거 오그라프가 터뜨렸어요 아 일로와 오라구요 어 이리 오시라구요 어? 그냥 가도 돼? 되나보네? 와아 매혹 도르말이 대박 법사가 제일 애매하다 어 어 잠깐만 그 말은 흐흫 이런 이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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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g 안.. 5kg로 안된다 이 말이지 10kg 10kg로 안된다 이 말이지? 10kg로 안된다 이 말이지? 10kg로 안된다 이 말이지? 피사회사 탑 피사회사 탑 쏴주고요 아아 갑시다 그렇게 귀찮게 만들어놨네 진짜 적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느꼈다며 적을 별걸 다 느끼네 아주 막가도 뭐 이길만한 레벨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유가 있으니까 자꾸 준건가 혹시? 아 니가 왜 먹냐를 소비탄 자진 납세하자 얘들아 니가 먹었냐 혹시 니가 다 처먹었네? 니가 다 먹냐? 이상한 놈이네 가자 저기 있다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눈받친데 그냥 장갑준데 와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가 동굴에 그 하얀 마녀가 얘기한 남자가 있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 여전지 남전지 있다는 거야? 아니면은 여기에 있다는 거야? 들어왔네 저건 뭐하는 식물이길래 오 여기저기 다 자라있냐 통 보닥불 얼음식장 흰 흰 흰 흰 흰 이게 뭐임? 깨도 됨? 깨면 화낼 거임? 어 불정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내 생각에 여기는 불정이 들어갈만한 곳이다 저기가 거기였던 어 웨이 웨이 오케이 레벨링 빨리 해야겠다 여기 애들 레벨 보고 어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우린 러스 오 넌 넌 아 내가 갔던 그 고블린인가 걔네들 아 고블린한다 아 오큰 아터 애들이 10이었는데 여기 10일이야 싸울 수 없었네 아 미쳤냐 왜 저렇게 가입을 잡았냐 뭐냐 이 레벨론 좀 힘들텐데 얼어붙음? 아유 따끈하게 한번 해야겠구봐 당연히 안될 거 아니야 너무너무 당연히 당연하게 디자인부터 안 돼 보이는데 넘겨 지금 얼어가지고 터나 넘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줘야지 고마워 뭐 같지? 좋아 해골맨 디자인이 약간 특이하다 뭔가 나무 뿌린데 양동이 쓰고 있는 거 같아 생겨보면은 이렇게 큰 데도 잘 못 맞추네요 내가 눈 갖고 싸도 맞출 거 같은데 저 사이즈면은 개 같은 거 당연히 넉단 없으니까 그냥 맞다니 떠야겠지 불량배 안 통하겠지 되게 잘 놓는다 그렇지 얼음 결정적려 안 춥냐? 저거 천 입고 다니면은 잘 놓는다 장기 좀 바꿔서 줄자 색깔놀이만 했어 추운데선 하얀 거 입고 있고 말이야 고피 풀린 얼음 작녘 어 뒤에 있구나 저런 끔찍한 짓을 뭐 한거야? 아 공폭한거야? 아 미친놈들 진짜 존나 잘 때리네 존나게 잘 때리네 진짜 냉각에서 많이 말렸다 레벨 차이가 나서 이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질 생각은 없는데 짜증나네 재수없네 공포 정도면 위협은 안되지 자 얼었으니까 더 넘어가고 꽃빈은 풀렸지만 거대한 얼음은 못 상대하겠다 버들나무 길다 개첨왔네 왜 와서 개첨왔냐 쟤넨 웃긴 놈이네 걸렸으면 얘도 걸리나? 걸렸네 넘어트릴지 가서 그냥 뼈 깨버릴진데 얼어붙었어 날 돌진하다가 야 장난하냐? 뭐야 그게 돌진하다 얼어붙는 건 뭔 경우인데 야 데미지 끝내준다 야 무슨 지팡이 이거 있니? 물지니? 하염으로 바꿔라 이렇게 서면 한 방이잖아 하나 안 맞추면 한 방 힐다를 노려라 힐다를 노려라 야아 좀비가 불에 약했구나 아니면 불 되면 그냥 센건가? 엄청 아프네 올 올 상당한데 떡갈나무 저걸 리그를 노린단 말이야? 이해가 안되는구만 아랏 질병은 안 걸렸네요 보호 일단 얘부터 높이고 떡갈빌 풀렸네 어우 얍 소환수였냐 설마? 아니지? 까빨리 98 데미지 어 건너 언제 건너갔냐 쟤? 신기하네 신기하네 뭐 걸었냐 원소옵소 아 이제 속성이 너무 약하니까 어우 얇새다 힐다 힐하고 라임 좋고 아 전른발이 실패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쟨 못 때리니 얘를 때릴거야 나는 그래 우리 얘 어디갔어요 울프라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거야 날씨가 시리도 그렇지 그렇지 벌써 굴복하면 안되지 군량배로 패 죽인다 그렇지 혼미하지 아주 부여사 여사님 그렇지 찔러 찔러 이거 한방에 죽어야 되는거 아니야 인간 저거 천호도 입고 누워있는데 저거를 위에서 찌르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거 아니냐 좀비도 죽겠다 좀비도 구멍 뚫려 죽겠다 저거 너무 쓰레기 게임이구만 야 너무 원소저항이 사기다 원소저항이시니까 그냥 활로 죽이자 활이 더 세네 더 세 어우 야 아프다 야 일으키고 이미 일으키기엔 늦었어 구체적이면 면역 면역 야 공포가 강력이야? 개 신기하네 아 그러지 말자 어 졸라 귀찮게 만들어 왔네 개같은거 야 죽여 절개 해버려 나무 더럽게 크네 진짜 전사 힘을 보여줘 걸어 걸어치 밀어버릴걸 그랬나 쟤를 피리나 해 걸어치 좋아 전사니까 반감해주고 어 빈약하신 대로 해골 한번 소환해주고 이번엔 화정이 이렇게 꿀 빨 수 있는 공간인거 같은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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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춘절! 어요오어여어 여어 몇 턴이래 춘절 3턴이야 150이네 그럼 세다 아 이제 왔어? 어? 졸라 치사하게 뒤통수 노리는 것 봐 진짜 해골도 겨운 것 같은데 그렇지 얼어붙고 난리 났지 찌르고 찌르고 아우 좋아 졸라 머네 저 아우 졸라 머네 미끄럽네 미끄러 미끄러워 불정 소환할걸 쟤 불정 왜 지금 멍청하냐? 물음표를 띄우고 있냐? 그렇지 따뜻하게 해줘 추운 겨울날 저렇치 겸씨도 안주는 쓰레기 게임 조금만 채우자 야 돈은 끝내주고 나왔다 야 실하다 아주 200원 나왔네 200원 어? 어? 이게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아이템이 뭐 합쳐지냐? 혹시 합체 같은 거 내냐? 변신 로브처럼? 별로 개 쓰레기 같은데 왜 저렇게 귀찮게 돼 있는 거냐 좋아 거진 풀피네 빨리 가자 둘러볼 데가 많은데 저기도 들어와야 되네 밖에서 형제를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저분은 누구신데 어쭈? 한타까리 하나본데 수호자님 아 나 방종할 때 됐잖아 수호자만 패? 좋은 생각이야 수호자 뒤통수 패야겠어 수호자 딱 봐도 근접이죠? 다음부터 내 불로 그냥 녹여버리겠어 야 닉은 어딜 가나 상사친다야 이기야 셀 거 같으니까 봐주치지 말고 바로 물 긁자 폭발 같은 거 긁어버리자 재수 더럽게 웃기게 안 닿네? 야 52여? 이건 개 같은 경우죠 그건 에? 설마 불 면역이세요? 어 그냥 다 면역인가 설마? 바닥을 또 빙판으로 만드는 재능이 있네요 바닥을 또 빙판으로 만드는 재능이 있네요 이 정도가 있잖아 레벨 몇이야? 12레벨인 주제에 다음날 방어를 까는 거 있을텐데 나한테 문화살 저주는 봐주겠네 그렇지 질 좀 볼까? 질 좀 볼까? 불! 아 왠지 풀렸다 됐어 때려봐 아니야 그러지 말자 야 그러지 말자 아 그러지 말자 내 AP 풀 채우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정독구 튼튼하세요 아이템 내고 또 다 달겠어요 미친 게임아 나중에 잡죠 쟤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 저런 일 만들어놨어 다음에 여사 가는 걸로 하고 우리 내일까지 하죠 지금 눈밭에 왔는데 사슴이랑 사진을 찍을까? 아 찐이랑 안 찍나보다 추워서 하얘졌어 그렇게 추워? 정신 못 차리네 애들 부들부들하는 모습 보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연속하겠습니다 뿅!